또 마지막에 저희가 소리질러 막 이런거 할거에요. 그때 여러분들 신나게 와 하고 소리질려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? 네!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음악을 불러주세요. 저희 팀 이름이 뭐라구요? 렛! 까먹을 수도 있어요. 자 렛츠쇼입니다. 자 그러면 제가 렛츠하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쇼 하고 불러주면 음악이 나올거에요.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자 제가 렛츠하면? 쇼! 렛츠하면? 쇼! 좋습니다. 갑니다. 다같이 렛츠! 쇼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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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팅! 파이팅! ола!!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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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레어드롬의 지혜 앤성아. 스레어드롬의 타미 소연. 그리고 마지막 노이였습니다. 삼성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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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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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